파워 카드만 추가 가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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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력 창공 헬로월드 엘리이드 잡으러 가자 엘리이드 어차피 유령 영상이 다 할건데 저거 나오면 개꿀이겠다 텅스텐 음? 상점에서 골드를 꼭 사용하세요 상의해주는 팁 쌍인색 저걸 팁이라고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리아르 콘이다 엘리이드 알겠습니다 요리 어디다 쓰냐 이걸 받네 형상을 아낄게 아니라 그때그때 써야겠구나 핵심은 유령의 형상이다 아이고 대유령 10-10 터져요 안 터지네 다음 턴이구나 단도 겁나 쎄 아 턴종 엥 이김 내가 이김 수고 띠용 이건 진짜 게임 끝났네 지금 심장 서들어도 이겼네 불에 서는 형상만 강원도 이쁜 뒤품 이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령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족 그래블린 빡치기 여기. 야구르지롱. 바워접세. 비가 담긴 명 파워 포션. 폭풍 안 나오나 폭풍. 기념품. 이거 있으면은 유령의 영상 쓰기 편하고. 가방 채... 음... 뭐 어차피 다 이긴 게임인데... 고민하는 게 무의미하구만. 폭풍이나 좀 주면 될까? 뭐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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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지금 코스트를 줄여도 슬픈 없네 빠바밤 빠바밤 유령의 영상 페널티를 막을 수 있지만 막는 의미가 없대 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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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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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폭풍만 이렇게 잘 나와도... 넌 절대로 변화를 만들지 못할 거야. 절대로... 그런 소리 할 거면 폭풍이나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락이다. 유령의 평상이 왜... 네 장인 것 같지? 원래 네 장인가... 네 장인 띠... 네 장인 띠...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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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서 쓰기 싫은데... 폭풍... 진짜... 도시... 폭풍... 핸드 하나 뭐 나뚜하야 되잖아... 미언코스트 견전의 꿈은 이루어진다. 탐소원 개구 편향 공생 바이러스 아아아아 저거 맨날 까먹음 저열집으면 맨날 까먹음 저열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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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 디펙트 어, 수평 바이러스가 디펙트보다 센데 흑옥 홈옥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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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침 9턴이면 요정도는 슥삭하겠지 혼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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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저열, 후국, 부적 나중에 저주인형도 나오겠다 인공물 유령의 형상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유령의 형상을 인공물을 저기다가 빼면 서퍼 그냥 맞아야되네 어, 수프형 컴온 과일주스 어 텅스텐 하나만 주지 과일주스 꺼 아 진짜 폭풍하러 나오면 다 끝나네 휘발이라서 타지 이거는 근데 헬로월드 가져갔어 23 턴 0천 홀록 타락이다 폭풍이나 주우면 안될까 승낙갑 핵박대리도 괜찮았겠다 방열판이다 다른건 모르고 제발 그 놈의 폭풍 좀 조라 제발 제발 폭풍 좀 주세요 오븐 그 놈의 폭풍은 땡땡땡 가지다 가지..가지 금지 없지 근데 딱히 넣을 필요도 없다 아니 그냥 폭풍이나 줘요 빨리 태양계에서 폭풍 나오나?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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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준대 안나오네 진짜 여기 상점 여기 상점 다가보자 폭풍 이펙트가 간다 운행 폭풍 didn't 폭풍댁 여류 자상술힘 이런거 나주지 자상술힘 이런거 나주지 자상술힘 자상술힘 백플린 모드 하버더 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진화 필요한가 진화 필요없지 필요한게 없구만 다음 상점을 본다 얘네 초 expansion 밤 vois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컴백글빙글비글 Strange 현실집에 잘 나왔네 너 인마 대검 맞을 준비야 인마 로봇 아저씨가 이놈한단 로봇 아이고 숭배 널뻔했네 카카털 아 폭풍이다 교보님 감사합니다 3 으 즉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싸 폭풍 드디어 풀피가 아니게 돼서 유불도 갓 싸는 것밖에 안 나오고 폭풍 좀 주세요 폭풍 좀 주세요 귀찮은 전략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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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엄청 많이 친다 아싸 집중력 다 단났어 아무 생각이 없다 도박치비 중첩이 돼? 나 왜 몰랐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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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박치비 빨리 사고 싶다 능지 첫 장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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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버프란 버프는 다 쓸어담고 있는 것 같은 에 아 아 쿱트 가다 탑이래 아니 카드 좀 싣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이걸 돋을뜻네. 무감...갑... 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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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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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게 없어서 보기 편하네요. 뭐야 비 온다. 많이 오네. 카카 털도 있는데 카카를 못 만나네. 어우씨 알랴. 방 1판 정도면은 포션에서도 다른 거 나오지. 근데 사실 뭐 지금 미라소 노퍼도 그냥 비슷해서. 이게 정령 첫 턴 빌드업이란 말인가. 세버한 과루. 아씨. 아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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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나 히히 아이고 돈을 못버네 부채 바열판 뽑자 아니 왜 바열판 삼코프트인데 버프줄 다섯줄 가면 만원 다섯줄? 가능하긴 한가 파워포션 쓰고싶은데 핸드가 꽉 차서 못쓴다 내가 몇대 맞고 그냥 흠 아 안돼 왜하리 가지마 아니 핸드가 다타서 파워포션을 무섭다 포션을 무섭다 재규 포션 괜히 느닷 이제 쓸 수 있겠지? 아니 근데 복수의 포션이 아니 복수의 메아리랑 같이 써야지 아 이러다 포션 흠 복수고도도 끝날 각이네요 미션도 실패 각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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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숨겨봐라 4줄.. 아니 5줄은.. 안 돼 4줄도 힘들고 4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다 4줄은 들어갔다 5줄은 좋음 5줄이 툴팁 툴팁이.. 툴팁이 있다가는 폭풍이 있어서.. 막.. 탓.. 탓.. 응? 아이구.. 이걸 실패하네.. 이걸.. 실패하네.. 아이구.. 아이고.. 너무 아쉽다.. 아.. 성공하면 만원 5원 받을 수 있었는데 실패해서 만원 5원 밖에 못 받았네 아이구.. 코스모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